여러분 좋아하시는 많은 와인 중에 박시자씨가 말했던 바르코 와인이 있죠? 칠레산 와인 와인은 역시 프랑스 와인의 최고죠? 이패 7호 에프입니다. 너무 드라이한 와인 말고 로제풍의 스위터 와인도 괜찮죠? 우리 참견꾸도 좋아하시는 바로 그 와인입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우리나라 와인 중에 1879 와인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다 좋아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참견 분들이 좋아하시는 와인은 따로 있고 남성분들은 자 영상 찍으신 분 놀라시는데 여러분 테이블에 아주 맛있는 와인 저 뒤에 있죠? 자 오늘의 와인은 2013년 사우스 호텔의 신데르 와인의 실화즈 품종이고요. 자 이 와인 굉장히 향이 좋을 것 같군요. 여러분 자 어떻게 즐거워졌어요? 네! 자 제가 잠깐 시간이 어휴 고마워 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모든 시간도 행복하시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움 사라지게 하게 해볼까요? 자 여기 미움이라는 글자가 보이세요? 자 우리 여기 50분들 연예인이든 아니면 누구든 좋습니다. 자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은 다 사라지게 하셨죠? 아시죠? 고맙습니다. 하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